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닥의 양을 돌보지 아니하미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유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행이나 산행을 하다보면 장애인과 장애인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우리가 마주칠 때가 있죠. 사회복지기관에서 장애인들을 돕는 차원으로 이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장애인들의 상태에 따라서 눈과 발과 손이 되어줍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연이 주는 햇빛과 공기 또 바람들을 맛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은 하늘이고 땅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만 따라다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절대 그들을 나쁜 곳이나 험한 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고 편안한 곳 또 즐겁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들은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그날은 그날만큼은 행복한 날이 이제 없을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날일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원봉사자들만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은 오직 자원봉사자들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이제 되죠. 우리는 이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자들만 꼭 믿고 따르는 이들, 그들만 의지하고 나아가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이러한 그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또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그 모습, 그러한 삶,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이 봉사자들 믿고 오직 믿고 따르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를 구조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좋은 환경들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한 곳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두루두루 주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자원이 너무 많고 또 세상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이제 자원이 너무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보이고 또 주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이나 또 다른 어떤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비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내면 속에서 있는 것들 미움, 시기, 질투,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죠.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제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오라고 자꾸 손짓을 하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살던 땅을 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예급이 있었죠. 그래서 예급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급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분명히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살아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고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을 나가야 사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을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축복과 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놓아야 할 것들, 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고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만 한다면 아마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을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가 됨으로써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이죠. 빌리뽀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듬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듬으로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즉 겸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과 같이 드셨습니다. 신이셨죠. 하나님과 본래 본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영국의 찰수항태자가 왕자의 직위를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권세를 모두 버리고 예수님처럼 또 서민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무런 대가 없이 낮은 데로 와서 일반 평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예수님처럼 굶으면서 예수님처럼 핍박과 모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언젠가 이조 왕가의 마지막 삶을 조명해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이씨의 자손들, 왕의 자손들을 이렇게 한 사람만 한 사람씩 보여주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서 참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하게 자라서 자생력이 없었던 것이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가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들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셨기 때문에 세상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을 희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셨고 희생하셨던 그 원인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지키며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지금의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수십억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셨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싹구먹자이죠. 누가 보검 시부장 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백마리 중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싹구는 애타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정말 마음을 끌탕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프고 애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인입니다. 이것이 싹구와 이제 주인과의 차이입니다. 사울의 집에 암락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암락이 때문에 주인의 아들인 사울이 하인 하나를 데리고 암락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만약 잃어버린 암락이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암락이 한 마리 때문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만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사울 집에서 그 잃어버린 암락이 한 마리 그냥 버려두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제 사울의 집에 그런 왕이 탄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은 한 마리의 낙이도 한 마리의 양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싹꾼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것이 싹꾼과 선한 목자와의 차이입니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싹꾼하면 대개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싹꾼은 품삭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나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싹꾼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때문에 우리가 대체로 싹꾼 목자 하면 나쁜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싹꾼 목자의 특징을 볼까요? 싹꾼 목자는 목자가 아니라고 했죠. 양도 재앙이 아니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것이 싹꾼 목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양을 치던 싹꾼 목자에게는 어떤 법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법칙이냐 하면 이리 한 마리가 와서 공격했을 때만 책임을 진다고 해요. 한 마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든지 어떤 다른 가축을 물어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책임을 지는데 만약 두 마리 이상 어떤 게 이리나 늑대가 두 마리 이상 와서 양무리를 공격했을 때는 이제 도망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양보다는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싹꾼에 대한 법칙이 있었어요. 한 마리냐 두 마리냐에 따라서 이런 법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싹꾼들은 자신이 일한 대가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양보다는 어떤 가축보다는 자기 임금에 대해서 더 생각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주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 집의 싹꾼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회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헤아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제 이 말씀은 뭐예요? 사울과 다윗과의 만남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을 만났지요. 이리와 늑대가 아니라 이보다 더 무서운 이제 사자와 곰을 만난 것입니다. 이들은 한 마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자나 곰이었기 때문에 사자나 곰이 대개 한 마리의 양을 물고 가지는 않습니다. 대개 무리를 지어서 이들은 오기 때문에 또 무리를 지어서 이제 그 양들을 습격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끼를 물어가는 사자와 곰을 따라가서 새끼들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그 입에 있는 새끼를 건져냈다고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정말로 잡아서 가는 그 곰과 사자를 따라가서 입에 있는 이제 이 새끼를 이제 뺏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만약 다윗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싹군이었다고 하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못했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양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맡아서 치는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싹군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는 자가 아니었고 이 양은 자기의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정말 엄마의 그 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잖아요. 뛰어나가잖아요. 하잖아요. 주인과 엄마는 이런 같은 맥락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싹군 먹자는 양보다 자신의 안전을 더 생각합니다. 싹군 먹자는 양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위험이 닥쳤을 때 도망갈 이런 곳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관심을 갖죠. 돈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선한 목자와 싹군 먹자의 비유를 왜 이해했을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유한복음 9장에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서기관이 나오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싹군 먹자를 선한 목자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싹군 먹자는 바로 바리새인이나 권력자들 또 서기관 제사장들 일원자들이 싹군 먹자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위험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의 양이라고 생각했던 그 양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돌봅니다. 닥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양을 돌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고 하면은 싹군 먹자는 로마 제국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에 있는 율법학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를 파괴하려는 모든 세력들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싹군 먹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싹군 먹자는 어때요? 이러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베드루 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마 이게 결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리고 기꺼이 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든 간에 우리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습니다. 구역장으로서 설교자로서 또 우리 교육자로서 또 구역원으로서 구역원도 자기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설교자만, 구역장만 이제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구역원들도 사명이 있습니다. 왜? 구역원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구역장만, 설교자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관에서 또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았잖아요. 이러한 일을 맡을 때 이제 어떤 싹군목자의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자의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목자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또 기꺼이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제 말씀으로 오늘 베드루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루전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목자와 또 싹군목자의 비유와 또 여러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루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약물의 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약물의 본을 줄 수 있는 또 그러한 자세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성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열두개의 성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모두 참여하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이 되도록 모이기에 힘쓰게 하소서 북미 성교부에서 진행하는 캐나다 성교 일정과 단임 목사님의 사역을 인도하소서 주일에 등록한 VIP 세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며 정착하는 축복을 주소서 19일 진행되는 VIP 전도 초청 예배를 이제 축복하시고 3교구 5교구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성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통도 성경암성으로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름에 진행될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